다음은 혜신이. 장보고. 혜신이의 이경은. 이런 수저는 처음 봤네. 모태 트로트 수저야. 내가 어렸을 때는 트로트 가수분들이 행사가 없었어. 그때는 카바레, 밤무대 이런 데서 활동비를 버셨기 때문에. 아빠가 카바레 밤무대 다니시는 가수분들 음반 쪽 앨범을 하셨고 엄마는 그분들을 또 노래를 가르치셨고 우리 친언니는 트로트 작곡을 하시고. 사실은 유진이도 태교로 트로트를 했지만 나도 트로트를 태교로 했어. 트로트 집안이네. 집안 자체가 그러네. 멜로디 집안이네. 멜로디 집안. 진짜 다 멜로디잖아. 사실은 내가 원래는 치대를 가려고 그랬었어. 치대? 치과 의사를 하고 싶어서. 우연치 않게 전국노래자랑 현수막을 본 거야. 그래서 거기 나갔다가 치유 수상을 받아가지고 언니랑 같이 녹음실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전국노래자랑에서 치유 수상을 받으면서 가수로 데뷔를 한 거야. 그래서 언니가 매니저 스케줄 관리, 내 의상까지 운전까지 주면서 매니저 역할을 한 10년 동안 해줬는데. 현신아, 이런 의심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치대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공부를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난 대통령이 될 거야처럼. 나도 내가 서울에 갈 줄 알았어. 너는 지금 보면 전국노래자랑 안 갔으면 치대를 갈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의심은 어떨까? 아니, 진짜 막연한 꿈이었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치대 전국화제 1분치째 간 거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고 정말 막연한 꿈을 꾸는 거지. 치대에 당황한 쪽 노래자랑 왼쪽을 두고. 맞지, 맞지. 막연한 꿈이었어. 마치 그렇게 들리잖아. 우리가 들었어. 사실 나도 기억이 나는데 리포트 오래 했잖아. 한 2년 동안 했었어.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 어디서 했는데, 형? 6시 내고야. 6시 내고 한다고 한다고. 그쪽하고. 비슷해, 비슷해. 우리 KBS 공원의 대화입니다. 새벽 6시 내고. 새벽 6시 내고야. 새벽 6시 내고야 해가지고. 새벽 6시 내고야 해가지고. 아, 고생하셨는데. 새벽 6시 내고야. 새벽 6시 내고야. 리포트 폭 내리는 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네가 마이크를 치고. 맞아. 돌아다니면서. 어머, 진짜. 리포팅을 했잖아. 맞아, 맞아. 그때 전국노래자랑을 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섭외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언니가 나보다 너무 이뻐. 100배 이상으로 너무 이뻐서. 우리 혜신이는 너무 미인이니까. 아니야, 언니가 진짜 많이 본 이유가 뭐냐면. 그 PD분들이 언니를 보려고 섭외를 해. 그럼. 나를. 너무 리포트 시키면서.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은 안 해봤을까? 우리 방송라도 혜신이 언니를 보고 싶어서 널 여기 섭외한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언니. 정국노래 데뷔하고 리포터를 하고. 언니 덕분에 이제 리포터를 하게. 언니 덕분에. 근데 리포터 하면 진짜 전국 다 돌아다니잖아. 사계절 다 사계절이야. 어디까지 가봤어? 사계절도 가봤고. 사계절도 다. 사계절이 어디에. 다 지나갔고. 잠깐 치대를 갈 만한 어휘력이 아닌데요. 사계절도 가봤고. 치대를 갈 수 있어야 해. 사계절이라는 식당이. 아니. 의심됐는데. 아니 첫 녹화가 미나리 채취였어. 그래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아니 맛있지가 않았어. 장아리 여기까지 신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물 깊이가 정말 가슴까지 왔어. 그래서 스트로폼을 타고 그거를 무릎으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젖으면서 미나리를 차고. 젖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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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미나리를 캐면서. 당신을 향한 너의 사랑은 무조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 것도 하고. 피드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 겨울에는 설경 본다고. 영화 25도 내는 태백산까지 등반하고. 폐차장에서 자동차 분리하는 거. 그리고 숲공장. 그리고 청바지 염색공장. 다 가봤어? 거의 체험 설명 현장인데. 거의 박해신의 대단화 도전이라는. 다른 타이틀이 있었어.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많이 했어. 방송 나간 다음에 요즘은 바로 팬분들 알아보시지. 아 근데 늘 가던 식당에. 나는 늘 보던 식당 이모님이었는데. 그 이모님이 나보고 이렇게 오시더니. 어? 박해신 씨 닮으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성공했구나 드디어.